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썸네일 보셨겠지만 오늘은 정말 속도가 말도 안되게 빠른 저장장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장장치라고 말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요. 바로 램 디스크입니다. 이거는 말그대로 램을 가지고 만든 저장장치인데요. SSD가 아무리 빨라봤자 램 보다는 느리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램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다면 얼마나 빨라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정말 가능한 걸까요? 먼저 램 디스크는 SSD나 하드 디스크처럼 이렇게 제품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메인보드에다가 장착하는 메모리를 가지고 이제 윈도우 상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램 디스크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램 디스크의 용량은 메인 메모리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SSD가 나오기 전 2000년대 중반에 램 디스크를 실제로 물리적인 제품으로 만든 게 있었는데요. 기가바이트에서 나온 IRAM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DDR1 메모리를 사용할 수가 있었고요. 최대로 장착할 수 있는 용량은 4GB였습니다. 이렇게 생긴 기판에다가 메모리를 꽂아서 사용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꼭 메인보드에 PCI 버스를 사용할 것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SATA 케이블을 따로 꽂아서 사용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속도가 SATA 1.0 버전인 150MB per second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램 디스크는 램을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휘발성을 가지는 저장 장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램 디스크를 64GB를 만들어서 그 안에 프로그램을 깔아도 재부팅을 한 번 하고 나면은 다 날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저장 장치로서의 의미가 없지 않냐 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보완하는 방법도 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 먼저 램 디스크를 실제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램 디스크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은 종류가 좀 다양한데요. 저는 울트라 램 디스크라는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개발자분이 만드신 거라가지고 설명하는데 조금 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구글에다가 울트라 램 디스크를 검색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나오는 페이지가 공식 홈페이지고요. 그리고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탭을 누르시면은 오른쪽에 라이트 버전 다운로드 링크가 있어요. 참고로 프로 버전은 3만원 정도 금액을 지불을 해야 되고요. 라이트 버전은 몇 가지 제한사항이 있지만 개인은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되었는데요.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는 상당히 심플합니다. 뭐 누가 봐도 공대생이 디자인한 것 같은 프로그램인데요. 뭐 돈 주고 디자인 의뢰 맡기셨으면 죄송합니다. 아무튼 바로 램 디스크를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다른 거는 지금은 볼 필요는 없고 중요한 몇 개만 선택해서 만들어 볼게요. 참고로 라이트 버전이기 때문에 최대 2GB 용량으로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GB 용량으로 설정을 하고요. 파일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NTFS로 설정을 한 다음에 디스크 형식을 다이렉트 I.O로 놓고 확인을 눌러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G 드라이브로 2GB짜리 저장 장치가 하나 생겼죠? 그러면은 방금 전에 만들어 본 램 디스크의 속도를 확인을 해볼게요. 크리스탈 마크를 켜서 올 테스트를 눌러보면은 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꼴랑 2GB 용량으로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게임을 깔아서 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재부팅하면은 다 지워지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웹브라우저에 임시 파일 저장 장치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인터넷 임시 파일이라고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 화면을 들어가면은 바로 보이는 이미지들이 실제로는 임시 파일로 저장 장치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정보가 같이 저장이 되는데요. 이렇게 저장된 정보들은 우리가 다시 그 페이지를 접속을 할 때 새로 다운받는 일이 없이 첫 방문 때 저장된 이미지를 불러와서 더 빠르게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정보들은 일회성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지워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임시 파일을 램 디스크에다가 저장을 해놓으면은 지워지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속도가 빠른 램 디스크의 장점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시스템의 임시 파일 저장 장치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터넷 임시 파일이랑 비슷한 이유로 윈도우 상에서 만들어지는 임시 파일인데요. 이것도 뭐 하는 역할은 똑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워져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램 디스크에다가 저장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임시 파일 저장 위치 변경 방법은 램 디스크 프로그램에서 두 번째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면요. 환경 변수 부분이 시스템 임시 파일이고요. 이거를 램 디스크로 변경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임시 파일의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는 익스플로러랑 크롬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지만 브라우저별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구글링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하면은 이제 임시 파일 저장은 램 디스크에 하도록 변경이 되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는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의 미디어 캐시 드라이브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만들었었던 프리미어 편집용 가성비 컴퓨터에도 이 내용을 넣을까 말까 제가 고민을 했었는데요. 여러 주제를 혼합하는 것보다 그냥 따로 빼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미디어 캐시도 어떻게 보면은 임시 파일의 한 종류라서 삭제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변경 방법은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의 일반 설정 메뉴에 들어가셔서요. 미디어 캐시 항목을 램 디스크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정도만으로는 조금 모자란 느낌이 들죠. 이런 거 말고 진짜로 램 디스크에다가 게임을 깔아서 해보면 어떨까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저장 장치의 속도는 게임의 로딩 속도에다가 영향을 주는 부분이고요. 게임 프레임에 영향을 주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로딩 속도에는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이 램 디스크는 1600MHz의 속도로 동작하는 DDR3 메모리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램 디스크에다가 배틀그라운드를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설치 방법은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스팀 베그를 예로 들면은 설치 폴더를 이렇게 램 디스크로 옮겨서 설치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램 디스크랑 NVMe SSD랑 그리고 사타 SSD 이렇게 세 가지 저장 장치별로 로딩 속도가 얼마나 걸리는지 테스트를 해볼게요. 배틀그라운드의 경우에는 램 디스크는 57초 10 그리고 NVMe SSD는 58초 25 그리고 사타 SSD는 62초 18로 각각 측정이 됐는데요. 생각보다 램 디스크와 NVMe SSD 간의 속도 차이는 크게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른 게임은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램 디스크는 29초 02 그리고 NVMe SSD는 30초 12 그리고 사타 SSD는 40초 12를 기록했습니다. 램 디스크랑 NVMe SSD는 조금 비슷한데 사타 SSD와는 되게 큰 차이를 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로딩 시간이 아주 약간이나 빠르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재부팅 할 때마다 다 날아가면 의미가 없지 않냐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옵션이 하나가 있어요. 다시 울트라 램 디스크 프로그램을 켜서 지금 만들어둔 램 디스크 옵션에 들어가 보면요. 아래쪽에 백업 및 복원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스템 종료 시 백업을 클릭을 하면은 램 디스크를 통째로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 저장을 시키게 되고요. 바로 위에 있는 시스템 시작 시 복원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백업한 이미지 파일을 재부팅 했을 때 자동으로 불러와서 램 디스크에 다시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부팅을 해도 램 디스크에 있던 파일이나 프로그램이 안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역시 모든 일이 그렇듯이 장점이 하나 붙으면은 또 단점이 뒤에 따라 붙게 되는데요. 바로 이 백업에 들어가는 시간이 추가로 붙게 됩니다. 윈도우를 종료할 때마다 램 디스크를 통째로 백업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종료하는 시간이 길어지고요. 다시 켤 때도 마찬가지로 백업해둔 파일을 램 디스크에 다시 불러오는데 시간이 또 들어가요. 만약에 이미지 파일을 nvme SSD에다가 저장을 한다고 치면은 단순 계산을 해봐도 64GB짜리 램 디스크를 저장을 하려면은 쓰기 속도가 약 초당 2500MBps가 되는 nvme SSD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약 25.6초가 걸려요. 그러니까 컴퓨터 끌 때마다 25.6초가 더 뒤에 붙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재부팅을 한 다음에 이걸 다시 램에다가 올린 시간을 또 계산을 해보면은 읽기 속도가 5000MBps인 nvme SSD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불러오는데 대략 12.8초 정도가 더 걸린다는 거죠. 뭐 사실 컴퓨터를 끌 때는 늦게 꺼지던지 말던지 뭐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켤 때마다 12.8초가 더 걸리게 된다면은 이거는 뭐 꽤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64GB짜리 램 디스크를 만들려면은 프로 버전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3만원을 지불을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시간과 노력과 비용까지 들여서 램 디스크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를 더 없애버리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980 프로 nvme SSD를 출시를 했는데요. 이 제품 읽기 쓰기 속도가 초당 7000MB랑 5000MB입니다. 제가 예시를 이 제품으로 들었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SSD는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발전을 하게 될 거고요. 속도와 용량 모두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제품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거든요. 물론 메모리도 DDR5 그리고 뭐 6 그 이상 계속 나오겠지만 그 진화의 속도라는 게 메모리보다 SSD가 훨씬 빠르다는 거죠. 참고로 제가 DDR3랑 DDR4로 각각 램 디스크를 만들어 봤는데요. 램 디스크 간에 속도 차이가 그렇게 많이는 안 나요. 메모리 클럭은 DDR3는 1600Mhz고 그리고 DDR4는 3200Mhz로 동작을 하고 있었거든요. 단순 계산으로는 속도 차이가 두 배인데 이거를 램 디스크로 만들면은 그 정도까지 차이는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DDR5로 만들어도 그렇게 큰 속도 차이는 안 난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뭐 그래도 랜덤 억세스 속도가 아주 중요한 분들이라면은 사용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를 포함한 일반인 기준으로서는 램 디스크는 그렇게 필요성이 높은 물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램 디스크가 가진 한계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